유튜브에서 리뷰로 난리가 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강춤이다 이거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10만원 안에서 살 수 있는 장난감 아저씨 중에 가장 완벽해요 바닥 보세요 번쩍번쩍 하죠 벌써 금속으로 됐다는 얘기는 얼마나 버텨낸단 얘기고요 여기다가 제가 카메라를 물리고 달렸는데도 진동 정말 잘 버텼어요 문제없이 장난감 중에서 저 오일숍 처음 써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이드롤릭 셔프저버인데 이게 느낌이요 완전히 틀려요 모터 550짜리입니다 근래에 볼 수 있는 장난감 아저씨 중에 가장 큽니다 드라이버 샤프트부터 모든 부품들이 거의 다 메탈로 되어 있어요 입문용 전문 아시다 깔 게 전혀 없다 만약에 깔 게 있으면 가격인데 뱅고 기어베스트에서 80불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쿠폰 같은 거 먹이시거나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70불대까지 떨어져요 8만원대 중반입니다 8만원대 중반대 제가 이렇게 완벽한 RC 본 적이 없어요 사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장난감 아저씨 배우였습니다 골고루 걸어 BMè Tü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